공동주택 전기설비 설계사항 중에 조도계산서를 법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는지요. 아울러 한국산업표준 KSA3011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요. 건축전기 설계 업무는 건축전기 설계업체 또는 관련 기관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술기준 제21조 제3항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 규정. 4310-5는 판단기준 제286조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적절한 밝기의 조명 설비를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기준에 포함된 KS표준은 법적 효력이 있으나 기타의 경우에 대해 한 KS표준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국가기술표준원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